랄랄랄랄랍사 스윗 짠 혜연 언니부터 이렇게 브이로그 촬영을 시작해서 드디어 마지막 저까지 왔고요 오늘 하루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아보자 제가 요즘 옥수수염차 좋아해서 이제 가면서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냉동실도 아닌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얼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차가우면 맛있으니까 좋긴 한데 차가워 완전 얼었어요 밖에 너무 추운가 봐요 아, 냉장고인데 밖이라면 상관없지 그러면 심심하니까 슈퍼스타일 팬씨나 해보겠습니다 슈퍼스타일 팬씨 재밌고 좋아하니까 룰렛이 연통 같은 데서 너는 진짜 슈퍼스타일 팬씨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말해주시더라고요 월드 레코드 제가 지금 4위예요 여러분 랍소스의 4위예요 여러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게임이 오실 때 물레효과다 물레효과다 여기 마이 구간이 있어요 맞아 여기 마이 구간이 있어 진짜 아 아 아 안녕 안녕 메이히로그 안녕 오늘 차 메이트 지온 보랫 튜빈빙입니다 응? 응? 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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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네. 안녕! 우리는 충방이야. 첫 챔피언 도착! 레미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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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주세요. 하아! 메이로그예요. 메이로그에 큰롬했습니다. 브이로그도 할 거예요. 브이로그? 메이로그. 아 메이로그. 메이로그도 할 거예요. 메이로그. 저희가 항상 음악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스케줄 같은 거 꼼꼼히 짓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저 탑. 잘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죠? 맛있어요. 주먹밥 먹어요? 주먹밥 맛있어요. 나도 주먹밥 먹을. 음! 레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크루아스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나도 크루아스탄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젠타맥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고요. 연재님께서 사주신 빵. 나 먹는 것만 찍는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말곱 찍으면 다 그럴걸? 그러고 말곱 찍으면 귀엽다. 말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현아, 얼굴이 대유잼. 메이는 진짜 맛있게 먹어가지고 맞아. 메이 먹는 거 볼 때는 진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표정이 되게 재밌어요. 다양해요, 되게. 저희는 오늘 안무 레슨 있어가지고 다시 회사로 왔습니다. 하고 올게요. 오늘 좀 일찍 끝나서 레미언니랑 잠깐 V LIVE를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롤렛이랑 소통하러 간다. 오늘 메이러그에 레미언니가 제일 많이 출연하신 것 같아요. 제목 뭐하지? 제목 뭐하지? 파란 주. 파란 주. 아, 파란 주에 이모티콘 이모티콘 이모티콘. 아, 파란 주. 이모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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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LIVE 하게요. 보이나? 조금 눈이 옵니다, 여러분. 눈이다. 눈이 옵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치운 것 같아요. 룰렛도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다니고요. 제가 막 진짜 먹는 것만 찍고 막. 먹는 것만 찍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매일 오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하고 씻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사는 밝은데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메이였습니다. 안녕. 메이로그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spannend으면 하고.